안녕하세요. 슈에 별가르트 슈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한 재미있는 점성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강의에서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변화님들하고도 원소 관련으로 차트를 간단히 좀 함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생각이 나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점성학에서는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에는 사원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불, 흙, 공기물 이 네 가지 원소가 이 우주 그리고 인간을 구성하는 일종의 재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불흙 공기물은 이 점성학 차트에서 행성의 기질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인을 구별하는 그런 또 한 가지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순공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상순공은 누군가는 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흙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쌓인 순서대로 양자리서부터 황도 12궁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양자리서부터 부륵 공기물, 부륵 공기물, 부륵 공기물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성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지수와 풍보다는 부륵 공기물로 순서를 외우시는 게 공부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결국엔 불사인들이요. 양, 그 다음에 사자, 사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불사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흑사인인 황소, 처녀, 염소를 또 연결해 보면은 또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기사인인 쌍둥이, 전칭, 물병을 연결해 보면은 역시 또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물사인인 개, 전갈, 물고기 자리를 연결해도 역시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개의 원소가 묶음이 돼서 내 묶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사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 지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승궁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상승궁이 뭐냐에 따라서 내 상승궁의 원소도 알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뭐 염소자리다 그러면은 흑사인에 이제 상승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상승궁만이 아니라 비단 다른 행성들도 어떤 원소 사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 행성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그거에 따라서 기질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함께 간단하게 내 상승궁이 불사인이냐, 흑사인이냐, 공기사인이냐, 물사인이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질적인 특징 같은 것들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불사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불원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상승, 사자상승, 사수상승인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꼭 상승만이 아니라 내가 달이나 태양이 양이나 사자나 사수에 있다. 이러셔도 참고해 보실만 하죠. 수성이 있어도 되고 금성이 있어도 됩니다. 자, 불은 원소적으로 뜨겁고 건조한 기질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뜨겁다는 거는 굉장히 위로 치솟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변화가 빠른 거죠. 움직임이 아주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불은 힘과 권력을 의미해요. 지금 카드 이미지도 보시면은 파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이 위로 치솟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단력이 강한 사람들이고 무언가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도전에 굉장히 능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하고 보고 출발하고 보고 시작하고 보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고 나서서 하는 그런 정신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신성이나 창의성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거, 창조적인 것들과 관련된 일들을 한다거나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확 쏟는 그런 모습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부상 투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명을 받잖아요. 일종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하얗게 불태웠다, 불꽃처럼 달린다, 불꽃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불온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반짝하니까 주목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온소 사람들은 1등 되는 거, 1인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권력을 갖는 거, 힘을 갖는 거, 그리고 자존심이 무척 강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를 싫어하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하고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단호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솔직한 거를 좋아하지 이렇게 뒤에서 뭔가 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든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들 좋아하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기 때문에 직감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뭔가 딱 떠올라서 그러면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 추진력 같은 것, 대담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되게 즉흥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에 어떤 판단력 같은 것들도 빠른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도전 받는 것, 도전하는 것들이 당연한 그런 기질이 되고요.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모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열정맨들이에요. 그리고 경쟁하는 것들에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쟁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이 공명정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위로 매겨져서 등수에서 1, 2, 3등이 매겨졌어. 그리고 그 과정이 공명정대했어? 이러면 받아들입니다. 승복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이라는 것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결국 태양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 정의롭지 않은 상황,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기질을 이제 4가지 체액으로 나눠보면은 콜러릭이라고 해요. 콜러릭이라는 건 화를 잘 내는 기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꽃의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불은 항상 위로 치솟아 오르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욱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인들이 강한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겉으로 표출이 되고 바로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생각의 사고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진취적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나라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강해요. 그리고 되게 계획적인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 좀 직감에 따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차질이 생기면은 빠르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있어 보이고 좀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런 불기질이 너무 강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폭력적이 된다거나 너무 상대방을 강하게 억압을 한다거나 강제해서 밀어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자기가 우두머리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리드하려고 하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남들에 대한 감정적인 이해를 잘 못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해주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부려도 되는 자존심 부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해지면은 또 과장이나 허세도 좀 부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되게 잘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없는 데 있는 척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힘센 척하고 약간 껄렁껄렁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기질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원소 같은 경우는 친해지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이제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내가 만약 양이나 사자나 사수라면 보통은 행동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행동이 바로 튀어나오고 좀 더돌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약간 사자는 그래도 좀 고정궁이라서 아주 즉각적으로 막 이러지는 않는데 양자리 같은 경우가 특히 바로 드러나는 경향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불 다음에 흙이죠. 그러면은 흑원소 사이는 황소, 처녀, 염소 자리입니다. 만약에 상순궁이 황소, 처녀, 염소거나 아니면은 달이나 태양이 있거나 수성이나 금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들으실만 한데 보통은 상순궁인 경우에 좀 더 체감되실 수 있어요. 이 흑원소 같은 경우는 기질적으로 차갑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차갑다는 거는 무언가가 응축이 된다는 거예요. 응축이 된다는 거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건조하기까지 하잖아요. 건조하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결정체가 된 거죠. 그래서 딱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랑 엉겨붙질 않아요. 다 떨어져 있게 됩니다. 지금 옆에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딱 그 사면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은 되게 빼짝 말라 있죠. 그래서 서로 이게 합쳐질 수가 없는 분리되는 기운이 이제 흑의 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은 뭔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그리고 되게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콜드하기 때문에 수동적이면서도 그리고 드라이에서 매우 사실적인 게 흑원소입니다. 그래서 모래알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모래알들은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각자 개별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사실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는 뭔가 안정된 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이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런 흑사인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들 그런 꿈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뿐인 게 무슨 소용이야 결과가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지 이런 현실적인 기운이 바로 흑사인이에요. 그래서 흑은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흑원소의 기운이 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흑원소의 기운이 없으면 약간 어리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흑원소가 있어야지 좀 삶이 견고해지는 그런 면들이 있고 흑원소의 사람들은 좀 체계적이에요. 천천히 가지만 속도는 느리거든요. 빠른 스타일들이 아닙니다. 속도는 느린데 천천히 가지만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확실하게 측정하면서 체크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냉철한 그런 게 바로 흑원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흑원소를 멜랑콜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멜랑콜릭은 우리말로 하면은 우울질입니다. 여기서 이 우울질은 아 나 오늘 우울한데 술이나 한잔 할까 이런 우울이 아니라 진짜 비관에 좀 가까워요. 매사의 비관에 매사의 우울에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굉장히 좀 엄격한 스타일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점을 먼저 찾고 그러면서 체계성과 계획성과 실용성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 경계와 구분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이 흑의 성질이죠. 흑은 섞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는 성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석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는 게 흑원소 사람들인데 이런 성향이 이제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제일 강한 건 아무래도 처녀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흑원소의 사람들은 책임감도 강해요.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함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해지면 모든 기질들은 다 과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흑원소가 너무 과해지면 너무 고착화되는 거죠. 너무 자기 틀이 강해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너무 냉소적이거나 너무 냉철하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뭐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셀 수 있어요. 한 번 박힌 틀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갇혀진 게 잘 바꾸는 것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원소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남들한테 자기 얘기 잘 안 합니다. 속 얘기, 오픈을 잘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공기입니다. 공기 원소에 쌓이는 쌍둥이, 천칭, 물병 자리예요. 만약에 상순궁이 쌍둥이, 천칭, 물병이거나 아니면 달이나 태양이 있거나 수성이나 금성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 보통은 상순궁인 경우에 좀 참고할 만합니다. 공기 같은 경우는 뜨겁고 축축한 그런 기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뜨겁고 축축하니까 한 번 생각해 보면 약간 수증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확 이렇게 퍼지는 경향이 있죠. 수증기는 푹푹푹푹 올라와서 쫙 퍼졌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공기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공기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교류, 움직이는 것들, 서로 주고받는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바람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하늘, 뭔가를 연결하는 것들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 사인의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뭔가를 연결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사인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보다는 정신에 좀 더 생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념이라든가 정신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퍼즐을 맞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해요. 그리고 공기 원소는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뭔가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성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되게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아, 저거는 왜 그러지? 저거는 뭐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기저의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궁금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기 원소 분들은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소문 같은 것들도 우리 공기 원소 분들이 가장 먼저 알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뭐가 나왔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이 나왔대. 이러면은 공기 원소 분들이 항상 먼저 그 소식을 날라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빨라요. 그런 거에. 그리고 약간 이런 감정적인 게 개입된 것보다는 사실이나 팩트, 명확한 것들을 보고 그 상황을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입니다. 약간 이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퍽퍽퍽해서 탁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즉흥적인 게 있어요.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의미하기도 해요. 움직이기 때문에. 어딘가 다니거나 이동하거나 새로운 곳 가가지고 뭔가 보고 호기심이 드는 걸 배워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 듣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간 젊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보이게. 옷도 좀 영하게 입고 생각도 좀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성향 분들이 워낙에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못 찾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잡기라고 할까요? 어떤 기술들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강의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어떤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고 책들 많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 지식들을 많이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체질적으로 생기나다고 하거든요. 책으로 보면 생기나다 라고 하는데 이 생기는 다열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피가 많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몸에 피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활발해지겠죠.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도니까 감정 움직임, 생각 움직임도 빠르고 흥분도 잘합니다. 근데 그만큼 금방 식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격이 급합니다. 공기사인 분들이. 그리고 인내력은 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외향적인 면이 있고요. 대화도 먼저 잘 시작을 하는 분들 반응도 빨리 하고 리액션도 좋아요. 근데 감정 변화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늘 있고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고 끊임없는 여러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기도 해요. 근데 공기 성향이 너무 강하면 불안정한 면은 있습니다. 한 가지 것에 좀 정착을 못하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신경에너지가 많이 분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문이나 구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좀 많이 되거나 인간관계로 인한 그로 인한 피로도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사인 분들이 인간관계가 사람들한테 대화도 잘 걸고 사람들과 잘 지내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나 정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좀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 마지막 물원소입니다. 물원소 사인은 개, 전갈, 물고기 자리예요. 그래서 상순궁이 개나 전갈이나 물고기 사인이시거나 달이나 태양이 있거나 수성이나 금성이 있는 분들 특히 상순궁일 경우에 좀 더 유의미합니다. 물 사인은 차고 축축한 곳이에요. 차고 콜드하고 그 다음에 모이스트한 거죠. 그래서 찬 것은 응축돼요. 그리고 수축이 되죠. 차가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적어요. 그리고 모이스트하니까 한 한 덩어리로 뭉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면을 갖게 돼요. 자기 주도적이거나 자기가 나서거나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라든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좋으면 아니면 내가 누가 마음에 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미지 카드도 보시면 이모션이라고 되어 있죠. 감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상상력 이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에 대한 공감을 되게 잘해요. 물이라는 건 흡수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방 닮아갑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쭉 이렇게 내가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 통찰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약간 흑원소 같은 이성적인 힘은 없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논리 없이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촉이 그래 내 감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잘하고 그런 감이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원소가 발달하신 분들 중에서는 심리 분석가라든지 심리 상담가 아니면은 예술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원소 기질이 강한 사람들 중에는 예술가들도 실제로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상하기, 그림 그리기, 창조하기, 환상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직관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공상가가 많기도 해서 신화, 소설, 음악 이런 쪽과도 관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물원소분들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건 이렇게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둬둬서 어떤 9 to 6 이렇게 딱 일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박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힘드실 수 있어요. 차라리 혼자 일하거나 내 사적으로 일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약간 기분에 따라서 잘 될 때 일을 쫙 했다가 아닐 때는 쉬었다가 이런 식의 그런 기분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나의 기분과 감정, 컨디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지우지가 된다는 거예요. 직감과 나의 느낌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흐름을 주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물원소분들은 일단 그게 공감 능력이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있고 착하고 착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그런 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깊은 물과도 같아서 비밀이 많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할 비밀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원소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두드러지면은 너무 남의 감정까지 내가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주변에 물이 든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빨리 믿어버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단점도 그냥 닮아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물원소는 수동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권리를 놓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릴 수 있어요. 끌려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연민과 이해가 강한 그런 원소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내가 끌려가게 되는 너무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원소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게 상승궁이 어떤 원소냐 이거는 보통은 나의 행동하는 방식과 좀 관련이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점성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하셨다고 하면은 나의 어센 로드가 어떤 원소 사인에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원소와 관련된 것들이 나의 행동의 동기 같은 것들이 되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센 로드 어센 로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자리는 주인이 화성이고 황소는 금성이고 쌍둥이는 수성이고 개는 달이고 사자는 태양이고 천연은 수성이고 천칭은 금성이고 전갈은 화성이고 사수는 목성이고 염소는 토성 물병토성 물고기 목성 이래요. 자 그러면은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어떤 원소 사인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양자리 어센인데 제 어센 로드인 화성은 사자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자는 불원소니까 제 어센 로드가 불원소에 있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 어센 로드가 어느 원소에 있느냐를 통해서도 내가 주로 어떤 동기에 위해서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원소에 의해서 동기에 움직인다. 그럼 뭐겠습니까? 어떤 명예라든지 아니면은 1등이 되고 싶다. 1인자가 되고 싶다. 권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힘이라든지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성취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흑이면 보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 내 아예 안정성을 위해서 현실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어센 로드가 공기사인에 있으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호기심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겠죠. 만약에 어센 로드가 쌍둥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의 즉각적인 호기심이라든지 내가 궁금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물원소인 사인에 어센 로드가 있다. 그러면은 나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단식, 판단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원소 같은 경우는 점성학에서 이제 뭐 차트를 보는 행성을 보든 사인을 보든 기본적으로 알고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를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런 상승궁이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별아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 우리 별아님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이런 또 재밌게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거 있으면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